지난 8월 13일 에코경남은 마사나포구 부림시장 아케이드에 전기가 끊겨서 상인들이 어둠 속에 갇혔다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보도 이후 창원시와 창동시장 상인회는 아케이드 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고 지난 9월 4일 드디어 아케이드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 부림시장은 시장 공영주차장의 수익금으로 아케이드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민스러운 사건으로 공영주차장의 운영권은 창원시 도시재생센터로 넘어가는 바람에 부림시장은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가량 전기세가 밀합돼 아케이드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상인들은 제대로 전역장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창원시와 상인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알아서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정강판 수익금이 있으려면 어디에서 해가지고 조달을 해가 할 테니까 그거는 납부해가지고 전기 재개로 해주라.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요즘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줄었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전기세 문제가 이중으로 겹쳐서 부림시장의 상인들은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상인회의 노력으로 상인들의 숨통은 약간이나마 트였습니다. 앞으로도 창동시장에 좋은 소식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에코경남 김준성입니다. 에코경남 김준성입니다. 자막제공 배달의민족